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미 만났을 수도 있었나요? 포토나 디자이너나? 전 임팩 없는 만남엔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라서요. 남잔이 사랑이니 나한테 그건 그냥 호르몬 장난질이야. 실은 너도 좋았잖아.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야. 내가 널 몰라? 왜 모른 척 했어요? 왜 아는 척해야 하는데요? 부산에서도 멋있더니 여기서도 멋있나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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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